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목방머리입니다. 26년 전통의 한우소 창돔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갈비탕과 비빔냉면이 특히 맛이 좋은 곳인데요. 창돔 본점은 층에 따라 판매하는 음식이 다를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갈비탕이나 비빔냉면 등 식사료의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2층은 식사만 하는 곳이고요. 품질 좋은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은 3층입니다. 4층은 코스요리와 한우구유를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6층은 연회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동네 주민이라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한정식이나 연회장에서 먹을 수 있는 코스요리는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가격 대비 맛도 없었고요. 요리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많은 갈비탕과 비빔냉면은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26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가게 이름이 원조 함경 면호기였던 만큼 함흥냉면은 예전부터 맛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요. 소고기도 맛이 꽤 좋았습니다. 주차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방문하기도 편리한 곳입니다. 숯이 들어왔는데요. 참숯으로 들어왔습니다. 숯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한우소에서는 마늘을 이렇게 도자기 같은 그릇에 참기름과 같이 내주십니다. 요새 이렇게 주는 곳 잘 없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반찬도 꽤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는 건 돌솥에 나오는 물김치입니다. 시원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고기랑 먹을 때 물김치를 같이 먹어주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고기를 먹으러 왔으니 고기 먼저 주문했습니다. 살짝 늦은 시간에 방문했는데도 손도가 정말 끝내주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비싼 고기로 1인분씩만 주문해봤는데요. 마블링이 정말 예술이네요. 그리고 등심은 금맛과 쓸데없는 지방들을 제거해서 내주십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좋죠. 기가 막힌 솜씨로 고기를 구워주셔서 부들부들한 식감으로 아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1인분 130가름밖에 안되는데 조금 얇게 잘라서 그런지 양이 꽤 많아 보이네요. 전통적인 가니쉬로 양송이와 새송이버섯, 양파도 같이 주셨습니다. 뭔가 옛날 생각이 나는 플레이팅이었습니다. 고기 때깔은 강남에서 먹는 최고국 고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등심도 기름기가 많지만 생갈비에 비할 바는 아니죠. 고기는 등심 먼저 올려주십니다. 구우면서 단면을 보니 지방질이 정말 치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적당한 시어링으로 맛있게 구워주시는데 등심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디움으로 아주 잘 구워주셨네요. 역시 마블링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숯향이 가득뼈에 있어서 향기부터 식욕을 자극시키고요. 부드러운 식감과 고기의 이빨이 박히는 치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최상급 고기였습니다. 고기는 숙성고기가 아닌 생고기인 듯한 느낌이었고요. 그만큼 강한 육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름진 맛이 터지면서 아주 맛있네요. 다음은 생갈비입니다.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다보니 불이 조금 올라오는데요. 구워주시는 분이 침착하게 잘 구워주시네요. 생갈비는 두께가 얇고 기름기가 많아서 타지 않게 잘 굽기 어려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생갈비도 기가 막히게 구워주셨습니다. 치밀하게 박혀있는 지방에서 볼 수 있듯이 꽃등심의 부드러운 간은 차원이 다른 맛이죠. 조금은 기름진 맛이 강해 느끼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땐 물김치 조금 마셔주면 금세 회복됩니다. 역시 육향이 꽤 강한 편이었고요. 정말 맛있네요. 생갈비는 살짝 바싹 익혀서 먹어도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조금 많이 익히듯 그것을 조금 태워서 먹어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죠. 양념갈비도 궁금해서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양념갈비는 수입산이 있고 한우가 있는데 무조건 한우가 더 맛있죠. 한우수의 양념갈비는 하루정도 숙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양념 맛이 고기에 제대로 배어있습니다. 양념 맛은 강하지 않고 적당해서 먹기 좋았고요. 부드러움은 아무래도 생갈비보다는 조금 약한 편이네요. 그래도 달달한 맛이 살아있어서 밥이나 비빙냉면과 같이 먹기에는 양념갈비가 훨씬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양념갈비도 아주 맛있네요. 비빙냉면은 고기를 구울 때쯤 주문하면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한우수는 식사 메뉴가 정말 예술인데요. 모든 식사 메뉴의 맛이 좋습니다. 만두도 속이 꽉 차있고 크기도 커서 아주 맛이 좋은데요. 씀씀한 맛보다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간이 딱 좋은 맛입니다. 간장 살짝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 사이드로 꼭 하나는 주문해서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만두 진짜 맛있습니다. 큰지막한 갈비가 들어가 있는 갈비탕.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우수의 대표 메뉴는 갈비탕입니다.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끝내주거든요. 한우수에서 갈비탕을 시키면 면사리도 같이 내주시는데요. 이 면사리는 리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 더 주문해서 같이 넣어서 말아서 먹습니다. 대파도 좀 넣어서 같이 먹다가 밥도 말아서 먹으면 뜨끈뜨끈하니 기가 막히죠? 여기 갈비탕 정말 맛있습니다. 갈비탕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왕갈비탕과 명품갈비탕이 있습니다. 차이는 갈비때 크기의 차이입니다. 이왕이면 명품갈비탕으로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왕갈비탕은 갈비가 정말 작습니다. 육회가 올라간 함흥 비빅냉면이 있어서 육회 함흥 비빅냉면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면은 한번 비벼서 나오는데요. 국물이 살짝 자작하게 나옵니다. 육회는 처음 먹어봤는데 육회도 맛이 좋네요. 비빅냉면은 살짝 매콤한 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어서 함흥냉면에 정석인 듯한 느낌입니다. 참기름향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 입맛 당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먹어본 함흥 비빅냉면 중에서는 가장 맛있다는 생각입니다. 면은 고구마 존분에 들어가서 살짝 질긴 느낌인데요. 고무줄처럼 질긴 느낌은 아니고 쫄깃한 식감이라 비빅냉면에 잘 어울립니다. 비빅냉면은 반쯤 먹다가 육수를 부어서 먹어줘야죠.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비빅냉면은 살짝 중독성이 있어서 가끔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비빅냉면 정말 잘하네요. 특히 양념갈비를 주문했다면 비빅냉면은 필수죠. 양념갈비와 비빅냉면의 궁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고기는 이번에 처음 주문해봤는데 고기 품질이 너무 좋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마블링이 환상적이었고요. 숯도 아주 좋아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정쩡한 강남의 소고기 가게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한우 꽃등심 가격이 100g에 4만원 정도 하는데요. 웬만한 강남의 소고기 가게보다 높은 가격이네요. 한우 소의 대표 메뉴는 단연 식사 메뉴인데요. 대부분의 식사 메뉴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성인 2명에서 간다면 갈비탕 1개, 비빅냉면 1개, 만두 반접시 주문하면 딱 좋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